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. 오늘은 개인적으로 독일 카98k 마우저가 모신나강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트를 이렇게 당겨 보면 카98k 같은 경우에 마지막 탄이 다 발사되고 난 후에 탄창 안에 탄피가 없으면 이렇게 공이가 뒤에서 걸리게 됩니다. 걸려서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게 되죠. 이 탄지지대에 의해서 공이 앞부분이 걸리면서 이 부분이 걸리면서 볼트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런데 마우저도 독일제 마우저만 이렇게 걸리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탄을 넣고 세탄을 넣으면 탄지지대가 눌려가지고 볼트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마우저 같은 경우에도 독일제 마우저만 이 기능이 있고 유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마우저는 이 기능이 안들어가 있는 없는 총들도 많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모신나강 같은 경우에도 전혀 마지막 탄을 다 발사하고 나서도 지내 걸리는 부분이 없죠. 탄창에 걸리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전투시에 막 정신없이 서로 사격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시간에는 자신이 몇 발을 쐈는지 세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막 서둘러서 당겨서 이렇게 쏘고 할 때는 마지막에 탄이 다 나갔는지 모르고 이게 탄이 없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밀고 빈총을 빈총을 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. 분명히 뭐 주변도 시끄럽고 경황도 없고 적군은 몰려오고 당황할 때 마지막 발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리지 않으면 탄이 있는지 모르고 없는지 탄이 없는지 모르고 볼트를 앞으로 다시 내려서 빈총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런데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섯 발이 다 나가고 나면 이렇게 볼트가 딱 걸리게 됩니다. 아, 탄이 없구나. 요즘 M16이라든지 K2라든지 이런 총들을 보면 노리스에 후퇴 고정되지 않습니까? 탄을 다 사격하고 나면은 그것처럼 마우저는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나면 다 하고 나면은 볼트가 뒤에 딱 걸리기 때문에 아, 내가 총알이 다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새 총알을 넣어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대개 사수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투를 할 때 사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만듦새나 그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모신다간 보다 카구팔이 독일제 마우저 소총이 훨씬 잘 만들어진 총입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이 독일제 마우저는 이렇게 다 사격하고 나면은 노리새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실제 전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. 한 부분 신경 더 썼지만 아주 장인 정신과 그렇게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러한 종이 바로 카구팔 K 마우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짧은 토막 상식 영상 오늘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.